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스프링 27번째 강의 시크리티 보안 관련한 세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보안 관련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제공하는 기본적인 로그인 페이지를 이용을 한 거를 첫번째 시간에 했었구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직접 만든 페이지로 전환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회원이 로그인되어 있는지 또는 로그아웃되어 있는지 에 따라서 화면상에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 어려운 건 아니고 간단한 거 하나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안 관련 태그 라이브러리 사용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보시면 자 디펜턴시 중에 우리가 처음에 첫번째 시간에 추가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시크리티 태그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한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폰 파일에서 스프링 시크리티 태그 라이브러리를 일단 추가를 해주구요. 자 이렇게 추가를 하면 우리는 실제로 JS 페이지 내에서 무엇을 이용할 수 있냐면 일단 뭐 이 위쪽에 선언부에서는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겠죠.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시크리티 태그다. 그 다음에 프리픽스는 시크리티니까 그냥 간단하게 S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존에 위쪽에 이거 주석이 표시되어 있는게 기존에 있는 방식 이제 우리가 우리가 그래서 EL 표기법을 이용해서 유저 아이디는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유저의 아이디를 출력하는건데 유저 아이디는 페이지 컨텍스트 리퀘스트 유저 프린스 어플 하고 그거의 네임을 얻어와서 출력을 해줬습니다.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그리고 보안 관련 인거니까 보안 관련 태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요 밑에 보시면 이 위에 거를 요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자 프리픽스를 S로 했으니까요 S 땡땡 그 다음에 프로퍼티를 네임으로 정해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유저의 이름이 출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이따 소스 코드를 보시면 여러분이 더 확실하게 이해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도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EL 표기법을 이용해서 그죠 코어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만약에 저 이품은 시작하고 이품은 끝나고 그 다음에 EL 표기법 이용해서 Not Empty 페이지 컨텍스트 리퀘스트 유저 프린스 어플 현재 로그인 되어있는 유저가 있다면 그죠 비어있지 않다면 누군가는 뭐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이즈로그인 로그인 되어있는 상태고요. 반대로 비어있어요. 엠프티 페이지 컨텍스트 리퀘스트 유저 프린스 어플이 어떻게 비어있으면 로그아웃 센터라고 이렇게 해서 로그인 상태와 로그아웃 상태 우리가 사이트를 서핑하다 보면 어떤 곳에 가서 로그인을 했어요. 그러면 로그인 상태일 때 메뉴하고 로그아웃일 때 메뉴하고 다르죠. 대표적인 게 로그인 상태에서 로그 아니 로그인 로그아웃 상태에서 로그인을 하면 그 버튼이 로그인으로 다시 바뀌어야 되겠죠. 스위치적인 관계에 있을 때 이런 거를 우리가 이용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걸 갖다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었고요. 이거를 더 간단하게 시큐리티가 제공하는 태그 라이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if any granted 그래서 룰 유저 이거는 우리가 스프링 설정 파일에서 저장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룰 유저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있으면 이즈 로그인 로그인 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if not granted 그러면 로그아웃 상태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룰 유저 이거는 우리가 그냥 만든 거죠. 스프링 설정 파일에서 우리가 임의로 만든 값인데 앞에 룰을 붙여주는 건 통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를 열었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로그인 페이지를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로그인 페이지인데요. 방금 봤던 것처럼 여기 있죠. 페이지 컨텍스트 리퀘스트 유저 프린 서플이 비어있으면 비어있지 않으면 not empty면 로그인 상태라고 되고 다음에 코어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만약에 페이지 컨텍스트 리퀘스트 유저 프린 서플이 어떻게 비어있으면 로그아웃 생태인 거죠. 그리고 출력할 때도 EL 표기법 이용해서 페이지 컨텍스트 리퀘스트 유저 프린 서플 네임 이라고 참조 값을 가져와서 출력을 해줬고요. 자 요것을 어떻게 변경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과물을 좀 볼게요. 결과물을 보면 자 우측에 있는게 결과물 페이지인데 컴패어를 해보면 기존에는 태그 라이브러리 요 코어 라이브러리만 이용했어요. 그리고 프리픽스로 우리가 실횜했으니까 실횜해서 우리가 이렇게 코딩을 했는데 자 요거 보시면 결과물 보시면 우측에 있는 결과물 보시면 태그 라이브러리를 또 이용해요. 그리고 프리픽스를 했습니다. 이 녀석은 뭐냐면 시크리티 태그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거를 사용하겠다고 명시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기존 코드죠. 주석철행의 기존 코드죠. 기존 코드를 갖다가 태그 라이브러리를 바꿔서 코어 라이브러리가 아닌 시크리티 라이브러리로 바꿔서 if any granted 롤 유저 롤 유저 그룹 이 그룹에 들어온 어떤 유저가 있으면 지금 우리는 예제로 유저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123을 이용했죠. 그런 값이 있으면 어떻게 로그인 상태이고 그게 아니면 로그아웃 상태라고 표시를 해준 겁니다. 조금 더 코드가 간단해지겠죠. 지금 예제니까 코드가 얼마 뭐 조금 밖에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계속 사용을 하다보면 프로젝트를 그리고 많이 진행하다 보면 요렇게 코드를 계속 줄여나가는게 훨씬 가속성도 좋고 훨씬 개발자의 공수가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출력하는거에요. 현재 로그인 되어있는 유저의 아이디를 우리가 출력을 했었죠. 출력하는 것도 기존에 EL 표기법을 이용해서 페이지 컨텍스트 리퀘스트 유저 프린서플 네임을 참조를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줬는데 이렇게 출력하는거 같다가 시크리티 태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프로퍼티 네임이라고 한글자만 적어지면 현재 로그인 되어있는 아이디가 바로 화면상에 출력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이렇게 태그 라이브러리 시큐리티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건 아니구요. 폼파일에 지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살펴봤었는데 폼파일에 디펜던시에서 코어 라이브러리를 먼저 내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끌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태그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처음에 설치를 했구요. 여기 안보이시는 분들 혹시 추가를 안하신 분들은 어떻게 add에서 언제든지 다 추가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시큐리티 보안관련이니까 시큐리티 치면 검색이 되고 여기서 보면 태그 라이브러리 회색이면은 현재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추가된 녀석이구요. 검정색이면 추가 안된거죠. 그래서 필요하면 추가를 그때그때 하시면서 라이브러리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기존에 하던거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 코딩을 해둔거에다가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거구요. URI 이용할 거구요. 그 다음에 프리픽스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시큐리티 태그 라이브러리죠. 그래서 어 보면 스프링 네 여기 있네요. 첫번째 시큐리티 태그즈 자동완성 기능으로 추가를 해주구요. 자 프리픽스는 시큐리티니까 그냥 S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설정을 해주면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구요. 자 기존에 있는 코드 조금 수정을 할게요. 복사를 해서 자 요거 조석처리 일단 하구요. 자 이제 이걸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요거 코어 라이브러리 다 삭제하겠습니다. 삭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도 삭제 삭제 자 로그인 되어있다고 표시 어떻게 어 우리가 프리픽스를 S로 했으니까 S 땡땡 그 다음에 오토라이저 자 종료 태그는 내려버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을 걸어주는 거에요. 여기다 이제 if any grant 로그인 되어있는 거에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입력한 거 그 보안 설정 파일에다가 입력한 거 있죠. 시큐리 컨텍스트 보면 네 롤 유저 롤 유저 유저 1 2 3 롤 유저가 유저 지금 하나인데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유저 1 2 3 4 5 5 해서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요거에 해당되는 애들은 다 여기서 해당되는 사람 중에 누구 하나가 들어와 있으면 그건 로그인 상태로 인정을 하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롤 유저를 정해줬구요. 그 다음에 로그아웃 똑같겠죠. 자 근데 단지 다른 건 if any granted가 아니라 어떻게 if not granted를 입력해주면 되겠죠. 없으면 롤 유저에 해당되는 게 없으면 어떻게 로그아웃 상태라고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료 태그 넣어주겠구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유저 아이디 현재 로그인 되어있는 유저 아이디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수정을 EL 표기법을 조금 지우구요. 저기 주석 처리 해주구요. 그 다음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퍼티를 네임으로 이거는 그냥 똑같이 지정을 하시면 되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유저의 현재 이름 이름을 출력해달라 그것을 참조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자 된 것 같구요.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한번 해봐야겠죠. 여러분들이 EL 표기법이라던가 아니면 JSTL이라던가 아니면 코어 라이브러리 그런거는 여러분이 따로 별도로 JSP하고 서블리할 때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별도로 그렇다고 너무 깊이 뭐 그렇게 학습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구요. 틈틈이 조금씩 조금씩 습득을 해나가시면 훨씬 더 여러분의 코드를 간략하고 가독성이 높게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EL 표기법이나 아니면 코어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 못한다 라고 해서 개발이 안되는건 아니에요. 작업을 혼자 하는게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로 하다보면 팀이 여러 팀이 있고 다른 사람 소스도 봐야 되구요. 그리고 내 소스를 다른 사람한테 보일 수 있어야 되겠죠.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활용을 잘 하시는게 좋겠죠. 로그인.html 를 입력을 하구요. 자 여기다가 엉뚱한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면 안되겠구요. 다음에 여기다가 유저 1, 2, 3 이었죠. 입력을 해주면 어떻게 로그인 되어있다고 정상적으로 다 출력된거 확인하실 수가 있구요. 이거는 코어 라이브러리를 이용한게 아니라 뭐 시큐리티 라이브러리 태그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작업을 한거구요. 자 로그아웃 하면 세션 나가면서 이렇게 원래 그 루트 페이지로 가는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겁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은 별로 스크립팅에 관련된거라 어려운 내용은 없을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자 오늘 이제 보안관련 세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보안관련한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특정 페이지를 유저에게 공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드민에게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는 부관리자한테 서브 어드민한테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래서 잘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구요. 사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쭉 혼자서 직접 코딩을 해나가면서 습득을 학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구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